현재로는 제일 필요한 게 아마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게 더 좋지 않나. 보라야 왜 왔어? 어? 여기 커피. 아 몰래 들어와야지 그렇게 티나게 들어오냈네요. 너희들 벌써 이렇게 돈이 다닌 거야? 오빠 오늘 시원한 거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염탐을 하러 왔는 모양인데. 아니 아니에요. 염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래도 저기 염탐하러 온 거 같아. 그러죠. 얼른 내보내요. 이미 다 됐다니까. 여기 50만원씩 갖고 왔는데 이름이 뭐 보라고 그랬어? 사인. 감사합니다. 여기 서로 사인해 주시는지. 아 잠깐만 저 해주세요 저. 야 야. 도영 맞죠? 오빠? 오빠? 온 거랑essel설치. 안 들어가고 disgr지 ‑‑ 온 세 개의 전 Em娘이? 정신 안 차리건가? 잘 챙겨놨어요. AHÉ...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머, 우리 팀 팀! 평벌이시다! 좋아, 잡아! 하나, 한 번 잡아! 하나, 둘, 셋! 어떻게 몰라! 우리 이게 제일 좋아요! 이쪽에 가운데! 우리들이 처음으로 응원한 결과예요! 너무 좋아요! 버스를 한 번 가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 계속 돌잖아요 마을에서 한 대밖에 안 돌잖아 그러면 오늘 저녁 9시 내에서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이거를 붙이고 일단 붙을 날리고 붙일까요? 조금만 더 쉬었다가 괜찮아요 우리 이제 현수방 만나요 제대로 해요 인사소가 와서 전화해 가게가 쓸 때 쓰는 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뭐 쓸 때 쓰는 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청구 회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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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디자인에 사진 좀 보내줘 봐요 그리고 이 돈을 쓴 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돼 조금만 너를 의심해서 영수용 청구해야 돼 아니면 쓴 물어보고 수빈이 형한테 전화해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거의 이게 나중에 회계 장부가 무조건 우리가 선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아 진짜요? 제출 만약에 이게 장부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시다니까요 물론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안에서 저기 혹시 단순인데도 무효로 만들자고요? 당연하죠 아직 끝까지 가는 거지 아직 끝까지 가는 거지 마음도 크신 거죠? 아유 당연한 거죠 일단은 뭐 제가 옛날에 또 아픈 가구 추억도 있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선거 나가서 한 번도 반장 선거는 안 나가봤습니다 아직 선거 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는데 이번 이정 선거는 그러면 꼭 이겨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여금부터 전 이장이 분석이 뜻깊은 부모님한테 전 위장해 주시고 기호 1번 손병호 기호 1번 손병호 자 여러분 분류 회장님 오셨습니다 결혼도 안 했지 결혼 안 했죠 예 결혼 안 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하고 나하고도 라이벌이. 아, 그렇군요. 라이벌이. 어머, 그림 속에 사시네요, 어머니. 괜찮아요. 뭐 듣고 나오신다. 무슨 한소설 하셨어요. 어머니, 엄마가 담그신 거죠? 네, 오리지널.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장님이 될 뿐.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사람 보는 분이 정말 정확하게 했어요. 어머니가 어제 담그신 거예요? 그래, 해놨지. 오면 천하구. 아, 진짜. 내가 얼마나 열렬한 팬인 줄 알았어? 저번 열렬한 팬인 줄 알았어. 아유, 라이벌. 엄마, 왜 그랬어요? 오, 나오, 나오. 주기자 술인데 아직 계시도 않은 술이야, 이거죠? 아이고, 계시도 않은 귀한 술을. 나도 맛도 못 봐. 나도 조금 맛 좀 봐. 네, 잠시만요. 먼저, 먼저. 정말 열심히 담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좋아진 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먹어.